이번 앨범 역시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뮤비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일단 코미베이비라는 가사에 맞춰서 나오는 안무가 포인트고요 노래 시작부터 끝까지 대형이라든지 저희 안무의 배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배열과 근무가 바뀌면서 나오는 뮤직비디오의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고 이제까지는 많이 보시지 못한 영상들이 펼쳐지니까 많이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봐도 멋있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뮤비가 지금 안 나와서 정말 아쉬운데 뮤비 버전과 무대 버전이 또 다르고요 그리고 중국어 버전까지 합쳐서 4가지 버전이 일단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 방송사마다 카메라 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방송사마다 또 다른 버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뮤비를 보는 재미와 그리고 첫 방송 때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염두에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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